사랑이 뭐라고 그게 다 뭐라고 지키는 것마저도 소중하게 해 It's a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I'm gonna give you a little It's a beautiful life I'm gonna give you a little It's a beautiful life I can't believe you 4. 화박지에 나와서 싫어 아니에요. 너무 귀엽네요. 갑자기 연습의 뽀뽀만 학원은 짱이다. 그렇죠. 여기가 바로바로 불안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빼빼로로 사왔어 자! 자! 우리 뽀뽀할까? 너무 저절적이야 뭘 뽀뽀할거야 병아리같은건데 안돼! 아가씨야! 너네들아 내꺼야! 안돼! 언니가 숙키 아 숙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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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히데코 아가씨 뭐야? 아가씨 결혼 결혼하세요 숙키야 넌 내가 걱정돼? 난 니가 걱정돼 저는 직전의 모습을 컷컷컷컷으로 찍는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경험이 없 어렸을때부터 친구들한테 막 뽀뽀를 막 엄청 했어요 근데 이제 다 포기해가지고 가만히 다 있어요 친구들이 다 뭐 원래는 싫어했죠 언니도 약간 변기를 묶히는거 같아요 어머어uary 여기 어머어머니 여기 어머어머 자기 자기가 이미지를 위해서 참여해요 카메라만 없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오 되게 자연스럽게 컴퓨터 못 샀으면 얼굴 조금만 하는 얘기 이거 옷이 나아야 할 수 있어요 저기 안 가 정수 나갔는데 착하게도 초면이니까 머리카락이 해줄 수 없죠 왜냐면 이게 눕을 수도 있어요 경희씨 마음에 들어요? 마음에 들어요 아까 제가 번호 물어봤어요 그럼 옷을 벗으시는 게 어때요? 귀엽다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진짜 야 민조야 러기는 팬미팅 장소야 야 러기는 팬미팅 장소 팬미팅 장소 팬미팅 야 민조야 민조야 진 이거 왜 왜 자 그만 백허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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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진이가 누워있는 시인님을 이따가 찍는데 저는 무슨 유체이탈하는 장면인 것 같지 않냐고 백허그 소진이 지금 그래서 부끄럽게 있대요 백허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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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르다가 한 번씩 맘을 찔러 나 I can feel 앞에 그 정신 도악 속에서 Etmc 흐르다가 한 번씩 맘을 I can fe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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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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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도 엄청 좋았거든요. 이거 먼저 봅시다 그러면. 이때 불장난 댄스라고. 아 저 때 행사에 가셔서 항상. 맞아요. 불장난 댄스라고 저게. 팬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. 저번에 다 애드립이었어요. 어우 경리 씨 저거 여유로운 거 봐요. 저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요. 저게 행사 때였는데. 이제 즉흥적으로 언니가 딱. 저희를 봐주시는 분들이. 너무 저희 흥을 돋우시는 거예요. 그래서 리얼로 뭐 해볼까 하다가. 경리가 요렇게 자기 파트하고 나가는데. 제가 딱 옷을 잡고 옷을 잡고. 옷을 잡고. 이렇게 끌고 가서. 갑자기 그냥 춤을 즉석에서 춘 거예요. 어우 근데 그걸 또 너무 자연스럽게. 또 받아주셔가지고. 그 처음에 부끄러워하다가. 나중에는 본인도 이제. 맞아. 저도 즐기고. 뭐. 이거 만약에 돌스 재컨백하면. 저 부분 방송에서 불장난 댄스 가능하세요. 해도 되지 않을까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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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마지막은 최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